현장에서 목회하면 꼭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제가 목회했던 모든 목회지에서 공통적으로 이 11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해 드릴까요? 11조를 천만 원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진짜 돈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부자 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도 틀렸고 2번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자기 의의를 더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꼭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12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헌신들, 헌금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멸시하게 돼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자기 자랑에 빠져듭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이것은 거꾸로 자기 자랑에 매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비교해서 어깨에 힘을 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믿어본 순간이 없는 채 눈을 깎게 되어집니다 나든담교회 김관석 목사가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 중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봉사, 헌금, 기도 등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며 또 서로를 경쟁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하며 참된 교회는 이런 경쟁에서 자유로운 교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세태의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에 대해 유능함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며 경쟁의 소용들이 휘말려 목회자 역시 경쟁심리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답습하는 등 정신이 썩어빠져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우리는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지밑거나 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들로 부른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다 라며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삶의 이런저런 성취와 성공의 열매로 의시되거나 비교 우위에 있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용서받아야 할 인간임을 깨닫는 우리 나든담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세인이 대표적인 의로 내세우는 금식기도와 11조가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이러한 바리세인적 신앙행태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목사는 먼저 금식기도는 밥 굶는 행위 내지는 밥 굶는 거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약한 자들 억누린 자들 서러운 자들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11조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목적 그대로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공의 그들을 향한 연민, 사랑들을 자기 심령 가운데서 더 키워나가겠다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을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성취를 나팔부거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들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맛보는 것도 아니다 억울해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바리세이는 너무 잘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세리는 자신의 못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발견했다며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상한심력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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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